자 일단은 히드토시한테 오늘 저거를 하래요. 히드토시면 오다길이 히드토시죠. 아니 오늘도 또 흉이야? 이런 거지 같은 거 진짜. 오늘 밤에는 아 어쩔 수 없어. 좀만 기다려야겠다. 정신강사를 선택하라는데 이 중에 정신강사가 이거일까요? 아니면 다리는 뇌트레이닝? 정신 들어가는 건 이거밖에 없지. 이건 또 뭘 알려줄까요? 지난번 건 강습인가 그거를 알려주잖아. SP736 슬슬 야범해 하는 게 아무 쓸데가 없구만. 자 오늘부터는 근로체험입니다. 현장학습 체험 삶의 현장 안녕하세요 고자이마스. 고고자마스. 하이하이. 하이하이. 뭐야 청소도 없는거야? 아 요리 나네? 왁두버거 야 저거 배트맨 복장이 왜저러냐? 하아이 뭐하러 왔니 너는 고마워 안녕 고맙습니다 하하 하하 제품들이랑 비슷하네 너는? 아, 아니 회견 학습 사실은 나도 여기였는데 미안하지만 저런 놈이 저런 놈이 뻔뻔하게 나타났다 빨리 안들어왔 하하 하하 마지 죽어버렸네 갑자기 뒤집어 넌 절대 죽어버렸네 넌 넌 넌 넌 넌 넌 번지머네 나 나 나 도둑 내가 왜일까 안 정말 내가 너 진짜 정말 네 어머 넌 잠시만 처음으로 올게 됐으면 좋겠어!! 여기 입에 입으로 입에 입을 수 있어 생각 3초만 해 봐 속을까? 너 등신이냐? 누가 속아? 또는 배에 도대체 있었어 그런지! 그럼 더 욕 처먹지 바보야 나 나, 퇴원! 나의 새服을 가져와 줘 나까지 다시 혼내라고? 나 아무것도 억울게 너 분명 니가 뭐든이라 그랬다 파가쿠레 특재 10인분 문 열리나요? 아 아 아 선생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너 그리고 체험학습하는데 가방은 왜 들고 왔냐 조금씩 잠을 잃어버렸어 선생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시간연수는 아까만 말했잖아 하아 무단체석의 다음은 지콕하여 누가 또 결석을 했어요? 나의 클래스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요 아 어떡해요 진짜 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 그럼 누구입니까? 아 아 선생님 나중에 싫은 소리 겁나 듣겠네 그건 좀... 여기에도 여러가지 준비가... 뭐지? 내가 생각하지 못할 것 같지? 너는... 자신이 나쁜 것 같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을 했다 잘못을 저질렀다 라기보다는 이거는 비속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내가 ㅈ됐다 그거밖에 머릿속이 없죠 내가 ㅈ되지 않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겠다 가 되는 거니까 야, 선생님 목소리 차가워졌잖아, 인마 어떡할 거야 아, 아... 이거 이상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맞지 담아 아니, 어제 몇 시에 잤길래요? 아니, 어제 몇시에 잤길래요? 족기 1시간은 지각을 한거냐 그럼 또 가볼까요? 또 다음에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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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에 연락을 넣어둬래요 반 두개나 받아서 가뜩이나 정신없을텐데 응 아니 월광고는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나고 저 이런 소리를 들을수도 있잖아 기분 더럽다고 어... 아... 그니까 아나도 이오리에서 뭔가 듣고 있나요? 아... 그 개가... 지금 좀... 뭐가 좀 안좋아서 선생님 좀 즐거워 보이시네요? 선생님 좀.. 아니.. 즐거워 보이셔요? 뭐야 바로 날짜가 바뀌어요? 야! 내 밤 활동은? 야! 야 이 양아치들아! 너 우리 반 아니야? 너는 또 뭐하는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 넌 또 다른 데로 갔어? 하긴 한 반에 좋게 30명은 될텐데 30명이 다 맥버거에서 알바를 할 순 없지 너는 또 다른 데로 갔어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네.. 신작 세트에 포테토는 찌리가리크 드링크는 커피 죄송한데 키오스크에서 해주시겠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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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모치즈키잖아 넌 여기야 넌 여기야 고맙습니다 넌 뭐지? 휘아가시지? 넌 난바나 시작하냐 그치 진짜 못하니까 우리 우리의 적들이야 적들 우리? 우리가 누군데? 네 틀모치카 아... 아니 그래도 닦던건 마무리 제대될거 아니냐 이마 그게 뭐지 오오오 라보신 니가 산거야? 고맙다 아닌가? 저게 다 너깃인가? 왜? 뭐? 그녀는 자꾸 얼굴을 보지고 그녀는 지금 다시 오게 왔어 그녀는 조금씩 얘기했을텐데 그녀는 또 뭔가 있었나? 그녀는 항상 밝은 사람이었는데 저게 잘 모르는 건가 그래서 그녀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녀는 지켜봐 전혀 바로 이놈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배고파하는 사람이야 에? 어, 죄송합니다. 왜 그러지? 이케멘 때문에 친구의 좋은 사람이라든지 우리의 성격이 없었잖아! 아니? 난 아니라니까! 왜 나까지 끌어들여, 인마! 그니까, 나도 지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요리가 흔들었잖아 있겠지? 응, 그건 그렇구나 우리가 희망을 못하겠지 아무튼, 그냥 놔줄래. 그니까, 다 같이 놔줄래. 그니까, 다 같이 놔줄래. 괜찮아? 나도 그녀에게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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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니까, 그니까, 항상 그녀에게 돌아가겠지 그렇구나 그럼, 이제 카라오케에도 도와드리래. 도모치카도 애가 되게 착하네 나도 가야되는거 아냐 그럼 집에가서 먹어 어렸을때 준... 아 준페이랬다 묘지에 저 머플러 스타일을 보고 저게 참 이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렇게 하고 있는게 어렸을때는 그래서 나도 어렸을때 머플러를 하고 난 적이 있었지 목도리를 류지의 저걸 보고 예쁘다 어울린다 괜찮다 라는 생각을 했던거지만 내가 해보고 이제 알게 된거는 아 저런게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저런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거구나 그때 깨달았죠 뭐가? 정체성 혼란 갖고 있구나 아직 진짜 류지 착한 얘기네 그리고 엄마 너도 일찍 끝났으면 들어가서 쉬고 힘들었을텐데 지금 주인공이 강철 체력이 24일부터 27일 오늘까지 아니 26일까지 밤행동 하나도 없었다는건 그만큼 힘들었다는거니까 하긴 일안해보다가 일 처음오면 진짜 지치죠 체력이 많이 지쳐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아니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나는 이미 내가 뭔가를 해줬거든 한번 나왔대 넌 옆반이라서 몰랐구나 쉽지 않을거에요 진짜 마음이 꺾일때는 조금 힘들긴 하지 오늘 해야되는거 호루마루 저거 비틸해주기래요 왕 왕코쿤 귀여워 가려운덴 없어? 괜찮아? 가려운데라는 뜻을 모르나본데 일단 그냥 하래요 아이고 고마워라 고마워라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또또래 애가 자 오늘은 28일 어? 오늘이 타르타르스 몇날이네? 오늘 해야되는건 세상에 벨벳룸 갔다 와야되요 벨벳룸으로 갈게요 벨벳룸으로 갈게요 넌 진짜 쓰레기 같다 아니 아니 포켓몬빵 귀할 때 포켓몬빵 이렇게 구해다가 당근에서 파는 사람도 개당 5천원씩 받아먹진 않았어요 거기다가 저거 이제 식약청에 걸려요 저렇게 거래하면 진짜 쓰레겠다 아 동복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 있던건데요 아니 그 아씨 진짜 욕 나오네 어? 내게 아니야? 아 얘넨 없었어 설마? 여캐들은? 그 남캐들 것만 본가 내가? 아 아 아이기스 거구나 이걸 파편화를 시켜나 이런 쓰리같은 놈들 어? 어? 아 기 7촉진 대회를 안 발라 나중에 만들어줄게 이거는 아직도 못 찾았네 기도의 성과를 가져왔네 일단 엘리자베스 오늘 저거 하자 네 맞아요 아 이 누나 여기다가도 이거 하지 저거 거의 약간 도라에몽 주머니 같은 주머니라서 동전지갑이라 대사 안 넘기면 계속 떨군다 원작도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거 같아 빌고싶은 소원은 뭐였어요? 그 소원 빌는 곳 아닌가요? 생각해보기 이 사이 생성은 지구가 습기한 구원에 좋은 곳입니다 이 사이 생성은 아티가 많이 보다는 걸 어이ク서는 아티가 이 사이 생성이 의사에 사이 생성 아티가 그 사이 생성 저는 한가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체의 종류가 완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아까 생각보다 기억이 나왔네요.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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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지그입니다. 미끄럼틀을 뭐라고? 스레릉단? 뭐? 마코도의 신전에는 가타치바카리의 오고속하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일단, 스레리당? 스르릉당? 이건... 이는 그, 바로 더한 것만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일을 무건히 시키는 억붙은 유브입니다.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니까... 그... 그렇게까지 철학적으로 들어갈 것 아니... 그..어..예..그래요 그런걸로 합시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저거는 올라가셔가지..예..예? 누나 응? 어떻게 여기까지 기어들어가셨어요 어..누나 그거는.. 아..자빠졌으면 죽겠다 그냥 저는 지금까지 중에 가장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이 누나 참 귀엽긴 하다니까 아니..새로운 자격이 원래 센 편이지 이젠 이 누나가 나한테 플로팅을 하네 그거 옥션 같은 데 팔거든요 그 철봉 저거 예..그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그걸 낄 데가 있나? 예이.. 전나 참 귀엽긴 하다니까 음.. 나중에 되면 귀엽..전혀 귀엽진 않은데 개무서운데 초활찬의 허리띠 초활찬의 허리띠 무슨 효과일까요? 초활찬 활찬 활찬 아.. 누나 하세요 됐어요 전 내가 만랭크 찍은게 뭐가 있었지? 베르베트 룸에 베르베트 룸에 별 한동안 할일 없지 않아? 그냥 별 만들자 귀찮은데 대충 넣자 아니면 이래놓고 적어도 되죠 그 별 뽑으면 되지 별 호시 스타 나가세요 마술이 오늘 저녁에 뱉긴 벨트 벨트인데 또 음.. 교무실 합복도 맞지? 샌빠이 네 오늘은 또 어떤 과연 궁금하세요? 아.. 왔구 웹구 하.. 저.. 지구 바.. 바.. 지구 하.. 햄버거 먹는 방법을 몰라 하.. 정말 하.. 해.. 탈이.. 정말 그렇네요 아니 어떻게 햄버거 먹는 방법을 몰라 진짜 인심하네 하지만 솔직한 선배 맘에 들어 그럼요. 흠. 그렇군요. 선배님 먹는 씬이라도 좀 보여주지. 누나 감자튀김 눅눅해지면 더럽게 맛없거든. 빨리 먹자. 가정교육 제대로 받았어. 아니 저거는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가장 재밌는 장면 아냐? 아 줌베이꾼. 형이라면 나겠냐고. 아 저거. 아 저거. 야 저건 좀 그렇다. 아 저거. 병원에서. 이건 애 대놓고 울라고 갖고 왔잖아. 시돌리아. 스케치북. 그. 그녀의 병실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그것이 찾았다. 아. 에이도. 아. 지돌리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죠. 자기 그림은 남들이 봐도 이해 못할 것이다. 기쾌. 네. 준. 준빈. 시청자. 확인해도 괜찮나? 사실. 네. 잘 이해가 안 된다. 지돌리는. 근데 지도 직접 본 적은 없었지. 응. 그리고. 눈치. 왠만한 사람들은 찾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돌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그림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거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것 같지만, 쟨펭이... ...에이... ...감비에 맞춰서... ...완전하자... ...이게 말했을 때... ...이게 말했던 것 같다고... ...이게 말했을 때... ...어... ...지금... ...쟤가깝다... 생명의 불꽃, 적 하나에게 화염속성, 내성무시, 초특대 데미지 자신의 HP 전부 회복, 개사기네 와 씨 개사기도 날려버렸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준페이라는 캐릭터가 남들처럼 남들이 대부분 준페이라는 캐릭터를 안 좋아하던 이유가 애가 초반부터 되게 쓸데없이 짜증을 부린다 짜증을 낸다, 쓴을 낸다, 그래서 좀 짜증난다 아무 때나 그냥 막 들이댄다 만화일 같은데 지 혼자 달려들어가지고 막 덤비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치돌이 사건대도 그랬고 앞뒤 안 보고 달려가잖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싫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도 당연히 셔어맨 그랬다가 치돌이 서사를 보고 그러니까 치돌이 에피소드를 보고 나서 준페이를 미워할 수가 없게 됐었지 그러니까 내가 치돌이라는 캐릭터가 마음에 들면 준페이를 미워한다면 이거는 약간 좀 어불성설이 돼버려요 치돌이의 서사는 준페이가 없으면 완성이 안되거든 그러니까 둘은 한 세트야 무조건 그래서 준페이를 좋아하게 됐었는데 준페이 2도 좋아하게 됐었는데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페르소나라는 게임은 뭐 거시적으로 보면 세계의 멸망을 막아내는 게임이지만 그거 말고 주제에 다루고 있는 주제를 보면은 내면의 성장이잖아요 근데 준페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슬슬 보이게 된 게 페르소나 3라는 게임에서 내면의 성장을 가장 많이 가장 확실히 보여준 건 준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페이가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고 가장 굴곡졌어 게임 안에서 물론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그리고 화재로 동생까지 잃고 양부모님 손에 자란 사나다 아키이코의 내면도 당연히 성장을 했을 것이고 굴곡진 인생이었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아버지의 슬픈 모습을 보기 싫어서 어렸을 때부터 싸워온 미츠루가 종국에는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묶인 채로 볼 수밖에 없었던 비극 그런 것도 굴곡진 인생이지 근데 준페이는 좀 차원이 달라 아키이코라던가 유카리라던가 미츠루라던가 아마다켄이라던가 얘네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게임 밖에서 다뤄진 서사들이 긴 거고 준페이는 게임 안에서 기승전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애가 그래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남자 캐릭 중에는 저는 이제는 준페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게 게임을 여러번 하면서 어렸을 때 페르소나3를 어렸을 때 여러번 하면서 준페이라는 캐릭터한테 푹 빠졌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페르소나3의 준페이 포지션을 페르소나4에서는 그 아 나 걔 이름 이름도 까먹었다 그 왜 있자네 그 잠시만요 음 얘 하나무라 요스케 어 얘라던가 그 우길기 신발 걔 누구냐 아 맨날 걔 이름을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찌라 불러가지고 걔 무슨 지인데 류지 류지 어 그래 얘 얘네가 페르소나3의 준페이 포지션이잖아요 얘나 하나무라 위스키나 근데 얘는 너무 기승전결 확실하고 애가 부여받은 서사나 에피소드들도 좋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비교가 됐어 그 이후로 계속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만큼 맘에 드는 주인공 단짝 포지션은 못봤습니다 하나무라도 뭐 캐릭터 맘에 들고 류지도 뭐 캐릭터 자체가 큰 문제는 없어 보이 아니지 걔 문제 있지 걔도 그래도 얘만큼 뭔가 저 울림을 주는 애는 없었어 얘는 치돌이 에피소드가 너무 사기야 아 내일까지 기다려달라고 나 오늘 가야되는데 잠깐만 야 야 올컴이프에서 오늘 가래 너희는 왜 내증 아 잠깐만요 좀 볼게요 내일 저녁에 해야 되는 거는 미츠르랑 차마시기 12월 1일은 후카랑 정원가기 12월 2일은 줌페이랑 정원가기 12월 3일은 닌자 팬사이트 노트 확인 그럼 오늘 닌자 팬사이트 노트 확인을 하겠습니다 닌자 팬사이트 노트 확인이 뭐야 이중에 닌자가 뭔데 아니 이중에 닌자가 뭔데 그런거 난 모르겠고 배지할게요 그냥 자 오늘 낮에는 어디보자 저거하는 날이네요 태양 오늘로 벌써 8레벨이구나 데스워커? 데스워커? 사봐 돈? 이번에 타르타로스 가서 걸면 됩니다 자 한 100만원 모아볼게요 눈 좀 빡셔도 많이 모아볼게요 그 누님 한테 갖다 드릴건 없는거지 한테 갖다 드릴건 없는거지 그리고 다음 만월 전에만 찾아다주면 되는거지 얘네 어? 아 어? 아 12월 1일까지야? 그럼 12월 2일날 가면 안되겠네 오늘이나 내일 가야겠네 주졌네 형 아프면 들어가서 쉬라니까 참 사람 돌게 만드네 진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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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書かなくちゃ 物語が完成しないのは迷っては書いて決して 君といるとわかる気がするんだそれが 意味のあることみたいに思えて 僕はきっと 生きた意味を探すために書いてるんだ書き終わって 生きた意味を 見つけたらまだここにいてほしい また会えることをいい 入りましょう 入りましょう 何を見つけたら あのために 待ってください あのために またに あのため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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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지짱 아 쟤 데이터 날려먹었다 난 모르겠다 난 모르는 일이야 뭐가 나올까요 황금토마토 특대 황금토마토 황금 방울토마토 자 그러면 오늘 오늘 갈게요 저는